이렇게 좋은 환경의 공연장을 만났는데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번 투어 시작하면서 통틀어서 가장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계속 일어났는데 큰일 났다, 이거. 아... 아... 내가... 비밀이야. 아무리 해도 고백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려주면 큰 눈으로 너는 묻지 아오와오와오 Whatever 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런 것들의 사진을 다 넣어놔봐요. 여기 본인의 친구분들 사진이 있는 분들도 있고 어머님이나 할머니나 결혼 사진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는 아오와 네 아오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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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수궁조차 그저 좀 만나 하니까 마시리도록 지금까지 다니는 도시 중에 날씨가 제일 맑아요 그래요? 네 그거는 진짜 다행이다 오늘 저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데 비 왔으면 진짜 대기할 때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 또 마닐라도 비도 많이 오는 데인데 오늘 날이 맑다는 거는 진짜 진짜 행운이다 저 이렇게 출근하면서 봤는데 막 이렇게 다 돗자리 깔고 앉아 계시고 막 차에 이렇게 손들어 주시고 근데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셀카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잠깐만 눌렀어 셀카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도로 찍던 와중에 이게 픽을 당했더라고요 엄청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아 아 태양하는 태양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꿈을 잡으려봐도 한 잔 더 위로 하고 적당히 빈끈한 곳에 우린 내리긴 싫어 내 뒤로 착착 따라붙어 다 예쁘게 줄지어 난 기억하고 하늘에 빌래 What a tiny letter Let, letter 마부하의 만일아 아고시아 아유 많은 마에나를 만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나미스 고가용 라하 마사야 아고 And,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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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 안 갈링 안 갈링 너가 하나하나 나는 하길 사랑하고 Not a huge 이 곡을 하기 약간 좀 무서운데요 라고 하는 곡들은 여러분이 너무 잘하실 거를 알고 있는 곡들이에요 그리고 다음 곡은 그래도 매우 나가는 것 같긴 한데 나의 곡은 조금 더 바라보는 것 같긴 한데 다음 곡을 보여줄게요 왜냐하면 이 곡은 정말 잘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5년 전에 마리나와 함께 불러봤기 때문이에요 5년 전에 나간다 나는 사바히 사바히 마가 마에라스 그때도 제냐라고 너무 심하게 잘했거든요. 그리고 또는 오늘은 얼마나 잘했냐 오늘 얼마나 잘했냐 오늘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같이 불러주세요. 꼭 불러주세요. 선생님 청춘 노래 Dave 박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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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세상에 웃음 너를 잃겨보면서 너의 꽃가슴을 향한 것과 눈물 빛이 없듯 살살 깨끗하게 슬픔한 마음을 달려야 할 것은 없을 때 처음으로 넌 괜찮다 아무 날 재밌는 내 맘에 숨어져 넌 안 되참을 날이 안 되참 넌 안 되참을 날이 안 되참 넌 안 되참을 날이 안 되참 넌 안 되참을 일참을 날이 안 되 감사합니다 마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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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얼마나 크게 아이유 를 외치시던지 간에 내가 마닐라를 더 크게 외칠 거야. 진짜 제가 사랑을 보고 만지기까지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확실한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이키다. 정말par questo? 너무쎄요. 정말 사랑을 들 Swiss裡面. 이제 저는 단합이 안 돼 단합이 안 돼 다 크리마서 5 이렇게 좋아 금방 만납시다 진짜 아프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위리였습니다 내가 널 전부 기억할까 맞습니다 마닐라였습니다 마닐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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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억지스러웠어요 수고 마닐라였습니다 억지스러웠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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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